안녕하세요 힐링의 동목입니다 오늘의 힐링영상은 부산다대포해수운동과 모른대입니다 현재의 위치는 모른대 공룡주차장입니다 공룡주차장에 따로 간이 사오기도 있어요 간단하게 사오하기 좋아요 1회 사용료는 하나 500원입니다 다대포 핵술점과 함께 있는 산책로입니다 여기는 여러가지 볼거리와 체육시설, 잔디건장, 산책코스별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지압쉼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화살표 있는 위치에 지압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쉼터 공간이면서 운동하는 곳입니다 산책로 사이로 소나무가 잘 어울리네요 사진찍기 좋은 장소도 많아요 조형물마다 예술품같은 느낌이 드는 포도존입니다 추억을 남겨보기 좋은 장소입니다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여기는 중앙에 위치한 꿈의 낙조 분수입니다 분수쇼할 때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친절하게 안내 이정표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좋아요 낙조 분수 운영시간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사후실과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있어서 좋아요 해수길 방향으로 헤일링할게요 해수천을 사이에 두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걷기 아름다운 길입니다 진금 다리도 있는데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네요 중앙에 위치한 종합안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넓은 잔디광장이 있어요 행사장으로 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은 장소입니다 해수욕장 방향으로 가볼게요 애완동물 위생봉통함도 있어서 좋네요 이쪽 길로 가면 해수장으로 갈 수 있어요 보이는 해수장이 바로 나대포 해수장입니다 낙동광의 토사가 퇴적되어 변성된 해수장으로 길이 850m, 폭온 최대 33,000m에 굉장히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심이 얇아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입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멋진 해수장입니다 즐거운 힐링 되세요 여러분의 힐링의 덕목입니다 김영호원님의 작품으로 제목은 그림자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큰 예술품입니다 가까이 가서 비교해 볼게요 가까이에서 보면 더 실감이 나네요 여기 혹시 사막 아니죠? 사막 석정으로 어색해하는 힐링의 덕목입니다 카메라 의식하고 있는 모습 나름 기억해 봐주세요 쑥스러워서 빠른 퇴장 중입니다 보이는 것 같이 백사장이 정말 넓어요 수심이 얇아서 아이들과 함께 추억 쌓길 좋아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가 조금 높네요 고운이 생태길입니다 습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생태탐방로입니다 데크로 잘되어 있어서 좋아요 무엇보다 폭이 넓어서 마음에 들어요 이곳은 넓은 갈대와 갯벌로 되어 있어요 해수천과 갯벌에 물고기와 개가 많이 있어요 개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작게 생긴게 다 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탁 트인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시설은 전망대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은 힐링하기 좋아요 아원경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볼게요 함께 힐링해요 다대포 모른데 뚫렛길입니다 다대포 모른데 뚫렛길입니다 모른데 안내 표지판입니다 뚫렛길은 크게 험난하지 않아요 조금 땀난 정도의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른데는 안개와 구름이 낀 날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 섬이었다가 낙동강에서 밀려온 도사가 사여서 육지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올라갈게요 여기는 군사시설로 되어 있어서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중간쯤 올라오면 갈림길이 있어요 중간쯤 올라오면 갈림길이 있어요 안내 설명과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는 다대지인 동원이라는 유형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총공순이비 가는 길은 군사보호구역과 가까이에 있어요 다대지인 동원에 대한 안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둘러볼게요 부산 유형 문화재 제3호 다대지 동원 멋지네요 전만대 방향으로 갈게요 부담없이 꺾기에 너무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갈림길에 친절하게 이정표가 잘 안내해 주네요 정만대까지 200미터입니다 조심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보이는 곳은 자갈마당입니다 낚시하는 분 계시네요 초소처럼 보이는 곳이 전망대입니다 멋진 풍경이 보이는 다대포 모른대 전망대입니다 화손대 방향으로 갈게요 화손대 방향으로 갈게요 이곳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좋아요 질이 조금 험난하지만 걷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모른대 연안이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여기도 둘러보고 함께 힐링해요 모른대 연안의 풍경입니다 안내 이정표입니다 화손대까지 450미터 거리입니다 고고싱 오로마길 구간이 있는데 갱사가 조금 가파르네요 조금 많이 숨이 차는 정도의 긴삭길입니다 화손대 가기 전 쉼터입니다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라보는 김치도 좋네요 여기 내려가면 화손대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네요 가는 길이 유매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전망대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어요 부산 다대포 해수장과 모른대 힐링 영상 좋았나요? 다음 알찬 힐링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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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